지금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. 친구톡에서 지금 게임이 출시되었고요. 오늘 지금 아이콘은 여자 캐릭터이고요. 그 다음에 쿠폰이 있으니까요. 미소녀 키우기 한글로 입력하고 오픈 입력하면 다이아랑 무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 게임은 클릭하기 귀찮은 방지션 게임을 더 첨단화해서 클릭 안해도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 앞으로 업데이트 공성전이나 거래소나 던전도 만들 수 있게 길드도 만들어서 공성전을 할 수 있게 많은 다운과 홍보도 결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. 다음으로 재밌는 게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다다람쥐!